네, 수고하셨습니다. 두 번째 노래입니다. 하나 더 있네요. 두 번째 노래입니다. 두 번째 노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한국말은 한 번 했어요. 저의 장이 무엇이길래, 그 장이 무엇이길래 그 장이 내 장이야 저의 장이 무엇이길래, 그 장이 무엇이길래 나는 그 장이 무엇이길래, 그 장이 무엇이길래 그 장이 무엇이길래, 그 장이 무엇이길래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한 꿈이 가슴을 불태우는 사람 저의 장이 무엇이길래, 그 장이 무엇이길래 내 마음을 지켜주게, 내 장이 무엇이길래 내 사랑은, 그 장이 무엇이길래 내 장이야 그 장이 무엇이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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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장이 무엇이길래 나는 그 장이 무엇이길래 그 장이 무엇이길래 그 장이 무엇이길래 그 장이 무엇이길래 나를, 나를 잃어버리게 할까 사랑한다 그 말으로 부족한 우리 가슴을 불태운 사람 정의는 무엇이길래 긍정의 무엇이길래 내 맘을 설레게 왕자 이 절구이 무신네 한 사람을 부리고 한 사람의 성대의 절구야 그논이 내 절구야 그논이 내 절구야 그논이 내 절구야 그논이 하 nossa 그녀는头 그논이 내 절구야